항상 백스윙을 이렇게 끄는 게 아니야 이렇게 끌지 말고 항상 차가 달라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게 끌면 차가 빠지잖아 이게 이렇게 돌면 이 손도 이렇게 돌잖아 사람 속에 돌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너 지금 이렇게 빼잖아 안 돼 행진이 항상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안 돼 다시 올려봐 스톱 서서야 어깨 어깨 이렇게 와야지 자 이렇게 와야지 왜 사람을 숙여 거기서 지금 백스윙 좋잖아 아니 지금도 빼지 말고 돌려 자 해봐 쭉 돌아서 자 이렇게 감아줘 손 저기 해봐 너 지금 무범이 다 오잖아 그러고 어깨를 막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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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아주는 거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자 그 대신 이걸 빼지 말고 채가 돌아서 올려봐 시동 이 손이 더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채만 돌아 해도 자 너 지금 참 이렇게 간다니까 자 어깨로 주문해 돌았다가 때려 풀어 그렇게 풀어 때리는 힘에 가는 거야 끌지 말고 그냥 끌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보내 그렇지 그래 그렇게 보내 몸을 쓰지 어깨로 그냥 몸이 오는 게 아니라 몸이 꼬는 거야 이렇게 꽂다가 옆으로 풀어서 그리고 어깨 나가는 거야 옆으로 그렇지 그렇게 나가는 거야 손 높이 더 들고 높이 들고 그렇지 자 안으로 땡기지 말고 높이 들어 그렇지 그렇게 들어야지 그래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지 안으로 감았다 그렇게 감아서 그렇게 때려야지 그래 공도 잘 가지 감아서 팡 그래 감았다가 빵 아니 그림도 놓으면 안 돼 잡아 올려봐 스톱 너 손이 이렇게 넘어가 감당 못해 이렇게 돼 잡히는 거야 넘겨야지 뒤로 그럼 채 안 움직이잖아 너 이렇게 되면 채가 움직여서 감당을 못해 여기서 항상 몸에 들어 이렇게 감는 거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 오른손 놔두고 채로 끌면 안 돼 돌아 이제 자 손목 제끼 해봐 스톱 너 봐라 이거 펴반을 왜 들어 몸이 너 올라 그러잖아 지금 해봐 몸이 이렇게 감아주는 거지 감아주면은 이거 봐라 이렇게 감아줘야지 몸이 이렇게 감아줘야지 몸을 감아 그냥 그대로 끌지 말고 봐라 너 손 다시 그렇지 손도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넘기려니까 뒤로 그렇지 제께도 밑으로 그렇죠 가만히 뒤로 아니야 너 손을 차면 이렇게 한다니까 또는 제가 손목이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요? 그건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문서를 이렇게 들어야지 그렇지 좀 더 자 너 지금도 이렇게 넘어왔어 왜 그렇게 크게 올라오래 자 자 그만 됐어 아니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바로 치고 때리는 거는 자 백스 올려봐 가만히 자 이렇게 자 좀 서서 이렇게 서서 이거 쉬워서 들어 그렇지 너 그러고 야구왕무 이렇게 잡는 식으로 이렇게 올리고 잡고 이렇게 여기다 힘을 당기 잡아 그렇지 넘어가지 않게 가만히 채 그만 아니 이게 뭐야 너 이거 카메라 맞아 그러고 치면은 바로 치고 때려야지 아니 이게 아닌 거 여기서 바로 때려야지 왜 너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차 이렇게 들어와야지 차 그렇게 들어가야지 자 이거 잡으면 구립 잡고 네 자 손목 제껴서 그만 너 이거 주위에서 구립을 놓잖아 다 스톱 봐라 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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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떨어지잖아 이거 의식하기 힘드네요 그 정도면 좋잖아 근데 여기서 구립을 이렇게 잡았다가 놓잖아 막 놀게 아프니까 그래서 산에 놓는데 구립을 이렇게 잡으라고 여기 여기가 닿게 지사치만 해봐 이렇게 당겨서 이게 힘이 가도록 그래 올려봐 꽉 잡고 놓지 않게 정치 스톱 그래 이거 좀 뻗어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꼬부려 아니 이렇게 치지 말고 위에서 바로 제가 돌아야지 아닌데 너 이렇게 맞아서 오늘 이거 카메라 맞힌다 제가 돌아야지 아니 너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가 너 그러고 공 다 저리가 내가 공이 맞을 때 공이 이렇게 맞는게 아니라 이렇게 맞히라니까 너 지금 공 다 이렇게 칠라 그러잖아 지금 너 지금 듣고 가서 이렇게 칠라 그러잖아 지금 다 카메라 맞아 이거 제가 이렇게 해야 공이 바로 가지 네 네 너 이때까지 체돌리는 거 했는데 왜 새삼스럽게 또 밑으로 들어가라 그래 공을 딴 걸 의식하면 하나가 잊어 자 위에서 바로 좀 또 이렇게 들어오잖아 손으로 제가 돌진 않고 쟤 돌아 안 돼 안 돼 너 공 쳐봐 너 공은 얼룩 하나 봐 이제 치 땡겨 잡고 아이고 이렇게 들으면 공 안 맞아 그 밑으로 위에서 바로 제가 돌아야지 움직이지 그래 그냥 공을 때리지 너 제가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공을 때리겠냐 심은 하지 말고 공을 맞출 수 있는 거를 위에서 찾고 그릴 놓지 말고 자 백성 올려봐 스톱 아니 아니 이렇게 놓고 자 때려 이렇게 치지 말고 위에서 바로 원포처 그래 나아줬어 이제 그렇게 쳐야지 공을 맞출 생각해야지 그래 공을 맞춰 그렇지 쳐봐 이제 그렇게 공을 맞춰야지 누가 그냥 이게 뭐 이게 자 백성들 몸은 약간 턴대해서 크게 연락하지 말고 고마 채 돌아 돌아 그렇지 그렇게 돌아줘야지 손으로 헤드가 돌 어깨 들어가서 어깨 들어가서 그래 이제 훅도 더 올라지 손으로 손으로 확 돌려버려서 훅 나는 거야 어 채만 딱 쳐가 한 때려야지 손으로 자 제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 그렇지 훅 안 생기고 좋잖아 그걸 뭐야 그냥 손으로 공을 치려고 그래 네 너 이거 오늘 손에 익었으면 큰일 날 공을 다 똑바로 안가 네 자 어깨 나가면 나가면서 나가면서 더 자 자 백성 조금 안으로 감았다가 어깨 나가나가 줘 어 위에 맞은 것을 봤거든 그럼 안으로 가만히 터내서 너 지금 백성이 네 넘어갔다가 팔로 이렇게 쳐 손목이 넘어가지 말으면 안 돼 그 손목 손목을 그렇게 넘기라 그러지마 자 해봐 제발 너 지금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잖아 여기서 때리고 때려봐 자 조금만 그만 때려봐 그래 손목이 그렇게 돼 공 때리지 그래서 넘어가는 제가 뒤로 넘어가요 일로? 넘어가게 손목이 꺾여 왼 손목이 이렇게 이게 꺾이니까 제가 누울 거 아니야 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딱 눈치라고 해봐 백성 딱 이렇게 놓고 자 때려봐 거기서 자 내리지 말고 자 조금만 고마고마 그래 음 체를 약간 세운다는 느낌으로 들어가겠네 좀 제께려야지 쓰는게 아니라 이런게 제가 제껴줘야지 이걸 쓰면 안되지 제껴 안오 제껴다가 그래 제껴다가 그렇게 때려야지 백성이 안 돌지 너 큰일 나 백성이 그렇게 놀면 자 해봐 자 자 때려봐 이제 그래 응 너는 갔다 와가지고 백성이만 크게 하려고 그냥 손목만 안 남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터놓는게 올려봐 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자 때려봐 이제 그래 넌 여기서 올려서 자 때려봐 때려봐 그래 그래 공 바로가고 때릴 수 있어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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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조금 백성이 나아졌어 그건 뭐해 처음에 백성이 손목이 막 놀고 그냥 자 손목 놀지 않게 스톱 스톱 다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면 노는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됐어 때려 거기서 넘기지 않게 스톱 때려 그래 자 손목 제꼈다 그만 때려 그래 그래 공을 때리지 백성이만 크게 안에 조금만 감아서 붙여 그만 때려 그리고 공을 맞출 생각 그래 손이 크고 이상 크게 오면 안 되노 더 제껴요 그냥 그냥 뒤로 어깨 밑으로 떨어지게 그래 너는 다른 사람보다 밑으로 떨어져야 돼 네 할 때 이게 안 붙어서 분등이 아니라 손목이 놀아서 그래 손목이 꺾여서 더 떨어져요 그러면 더 떨어져서 손목이 안 놀지 떨어지라는게 더 제께란 뜻이죠 해봐 몸은 오지 말고 이렇게 새가 이렇게 젖기라고 이렇게 어깨 밑으로 지금도 섰어 섰어요 자 손이 어깨 밑으로 가만히 들어서 서지 말고 서지 말고 너 지금도 마구 움직여서 손 그래요? 어 의식을 하는 순간 바로 이러네 자 올려봐 의식을 안하고 의식을 안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때려봐 그래 오 손목을 여기서 올려봐 딱 고마냐 때려 오 오 오 네 스윙은 이게 네가 몸에 맞는 스윙이야 이게요 다른 사람까지 올리면 너는 손목 다 놀아서 안 돼 자 올려봐 자 때려봐 그래 넌 쳐줘 손목에 어깨 밑으로 고마워 내려 때려 그래 그럼 위에서 바로 때리고 고마워 그 대신에 어깨는 와야 돼 네 어깨는 충분히 크게 오고 왔다가 뒤에서 좋아 안 돼 안 돼 손으로 때리지 말고 고마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더 감았다가 뒤에서 어깨 들어와서 공을 때려 어깨로 그냥 어깨로 공을 때려 손을 끌고 오지 말고 네 지워줬다가 빵빵 안 돼 안 돼 너 손이 오지 않아 칠 때 손이 온 거예요 이 손을 때리면 안 되잖아 어깨가 들어 끌고 와야지 자 딱 제껴서 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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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껴 때려 아이고 너 그랬지 내가 너 그렇게 짐 되고 오늘 이거 깰 거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어 안 했어 깼어요? 너 공을 이렇게 칠라 그래 오늘 이렇게 이 손목 꺾지 말고 손목 이렇게 놔도 자 때려 이제 자 그렇게 빨리 감아줘 그렇지 자 백승 반만 올려 그만 빨리 들어 이렇게 쳐 얼마나 좋으냐 그래도 공 다 가는데 자 백승이 몸에 붙여서 조금만 체만 들어 그만 때려 그래 이렇게 때려버릇해 많이 가도 안 좋은걸 백승이 너는 손목이 움직여서 안 된단 말이야 아 자 그만 걸고 때려 그리고 수위를 이만큼 해서 때릴 수 있으면 좋은거야 뭐 크게 와서 때리는게 좋은거 아니야 네 네 네 몸에 맞게 맞게 맞추는게 좋은거에요 아니 네 몸에 맞아야지 자 조금만 때려 그래 그렇게 때리잖아 너 너 그 이상 올라가면 너 공 못 때려 네 손목이 돌아서 훅 훅 훅 훅 훅 그 이상은 어깨를 놓고 네 훅 훅 훅 훅 훅 훅 훅 훅 훅 치유 훅 훅 훅 자, 딱 몸에 붙여서 조금만 들어서. 그만, 내려. 그래. 자, 그게 더 잘 때리겠지? 네. 잘 맞는 느낌이네요. 자, 그만. 어깨 나가. 그래. 그런데 저걸 조금만 타입을 주고 천천히 하라고. 네. 자, 손목 제껴서. 그만. 어깨로 때려. 그래. 백성일 때 어깨 와. 어깨로 쭉 왔다. 그만. 그리고 때려. 안 돼. 너 지금 손을 때리잖아. 이게 전혀 안 움직이잖아. 어깨가요? 자, 제껴다가 어깨가 쭉 쭉. 어깨 그렇게 들어가야지.